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약한데? 아 망했다 아니야 없었냐? 없었냐? 어? 스킬이 안날렸어 근데 나 이 바인드 안 썼냐? 헤헤 바인은 얻었네 어 소울포즈 걸려있는거야? 안걸린거 같은데?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너무 퀴겠는데? 어 뭐야 으 룩이 약하네 못 깰 것 같은데 깰 수 있나 아 바인드가 필요 없구나 아 그렇지 아 바보같은 짓 했네 바인드를 넣어놨네 생각해보면 바인드 왜 넣어놨어 쓰지도 않고 아 뭐 넣을거 없나 아adaş 아 움직여라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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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것 같기도 하고 못 깰 것 같기도 하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, 두 개 하려다가 욕심부렸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점프를 해야지... 거참... 그게 더 때리냐... 점프를... 눌렀는데... 오, 도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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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위험해... 오오오 є 허허허허 화사라트 영원 캉Ac 아 깨기 깨는건가 코투랑이니깐 오 이렇게 날라가네 뭐지? 처음엔 왜 이렇게 딜이 안들어갔는데 갑자기 쎄질거 같냐 처음엔 약했는데? 어디서 쎄진거지 갑자기 왜 갑자기 쎄진거에요? 분명히 5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뭔가 못깰 분위기야 아 못깰는건가? 아 못깰는건가? 아 못깰는건가? 아 못깰는건가? 킬수있는건가? 오이고 킬수있는건가? 킬수있는건가? 넘ropcast mpfen gott 이정 shows 어? 어? 못 깰 것 같은데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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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안일하게 스킬을 분바..분.. 분할하는건가? 이거 어떡하냐? 어 자연스럽게 그러네 좋아좋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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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 1등 하하 됐나? 들어간다? 안 들어가는거 같은데 되겠지 이제 아 여기 있군요. 아 트루사이드 써놓으니까 위치를 덜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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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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